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넷셋 안녕하세요! shortened tv 오늘의 미션 멤버 마이클 헤드툰입니다 저희가 오늘 미션을 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솔직히 아드님이랑 티브이 정말 불음요 미션 멤버 1기 1기 미션 그럼 저희가 2기가 되는 거군요 그래도 2기 오늘 미션을 성공하면 5분 동안 안녕하세요 세븐티비 미션 멤버 마이크 헤드폰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션 멤버의 선택이 되다니 정말 영광을 얻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드님이랑 승리님이 정말 부러워요 미션 멤버 1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기가 되는 거군요 아 그런지 승량이요 이기면 빠른거죠 오늘 저희가 미션을 시작해서 성공하면 5분 동안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미션을 미션을 3초 안에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거에요?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아 네 뭔지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맞았죠? 역시 역시 침착해 침착해 네 네 저는 저희는 동갑내기 친구로서 네 때로는 정말 소중하고 네 흥실하고 네 가끔은 어제된 경쟁 선배인지도 한 에이 경쟁이 안대로 좋아하세요 무조건 한국말 세븐틴 이런 영어로 다 세븐틴 뭐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아이가 무조건 한국말 순 한국어 순 한국어 오케이 아 그럼 이게 여섯개나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하나 뽑으면 그럼 이제부터 다섯 다섯 아 그럼 열 명반 더 할 수 있는거에요 열 명반 아 미안해 세정도 네 친애는 많이 얘기하는 그러면 이럴때는 이렇게 해주면 진짜 하하 사멜이 이 피카를 좋아 사멜이 사랑한다고 네 아 네 정말 티미님은 정말 팬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애정 비필증일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좀 관심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관심이 네 아 티미님 아니요 정말잠만 아 티미님 아 티미님 꼬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게 와 좀 기도피커가 필요하네요 기도피커 뭔 표정입니까? 흐흫 큰공화 왜 금공화 남자리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위킹이 이상하지 않아 아직 이상하지 넌